아냐 내가 이런 애들을 서렌을 안쳐가지고 좀 더 구찾고 있어야지만 다른 어 매칭되는 팀원 다른 골드들이 피해를 안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서렌을 안치면서 이 4명을 잡고 있을게 얘들아 빨리 골드 랭크 돌려 내가 시작할게 얘들아 띡띡아리 나타났다 와 역시 미부큐 짱쎄 라이전스는 하면 진짜 빡세는데 아니야 불츠가 방금 잘했으면 루시안을 걸었겠지 이즈리얼이 멍청하게 비전환 찍고 더블 귀찍어서 그래요 저 멍청이 개멍청이 에잇 딱 대포 불츠야 끌어줘 루시안 그냥 가가지고 플래시 이 땅 때려 그냥 아 안돼 어둠니 놈샷은 이상으로 죽어버렸어 뭐야 얘 익혀 없어 뭐야 그냥 걸어와 얘가 야 너 창 앞다갔다 버렸어 어! 뭔가 온다 아니 우리 불쌍 멘탈 진짜 아하니 깡손이 멘탈도 비웠네 왜 왜 벌써 막 졌다고 막 아냐 저 큐.. 큐강 노려보려고 그랬는데 판테온이 와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 지금 미포하느라 빡 측정하고 있거든 내가 원래 미포를 잘 안해가지고 이런 미친 새끼들 아니 이런 아이씨 아이 벌써 소리는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일킬 따였다고 소린 치자네 님들 불쌍 던져요 나는 시브레 팀다운 팀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시브레 불쌍 안아요 젠작 대포 야 좀 끌어봐 핀만 찍지 말고 너가 끌겠다는 우지는 잘 알겠어 근데 너가 끌어와야 내가 잡을 거 아니야 끌어봐 한번 유캔두잇 넌 할 수 있어 친구야 난 널 믿어 스킨 이거 별 소호사 이거 봐 어 뭔가 확대하니까 뭔가 위험해 보여 미포가 위험해 보이는 눈이래 어 뭐야 미포가 위험해 보이는 눈이래 어이씨 대사 소름 돋는다 뭐지 타이밍 오진다 어 뭐지 이거 왜 내 눈앞에 맞더라 이거 왜 내 눈앞에 맞더라 뭐지 금방 지기 젠작 대포 와드 아 왠지 이거 먹었을 것 같아서 온건데 아 한 발 늦어먹었다 아 야 낙가씨 가둬보 어떻게 이 빠갈놈아 야 낙가씨 가둬보 어떡하려고 플래시 죽고 돌았어 멍청아 멍청아 야 낙가씨 가둬보 어떻게 이 빠갈놈아 아아아아 플래시 죽고 돌았어요 플래시 죽고 내가 봐서 자르바이 안쳤다고 그럴걸 멍청아 멍청아 아 힐때민! 어디서 날라오는지는 몰랐지 우왕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냐 내가 이런 애들을 서렌을 안쳐가지고 좀 더 붙잡고 있어야지만 다른 어 매칭되는 팀원 다른 골드들이 피해를 안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서렌을 안치면서 이 4명을 잡고 있을게 얘들아 빨리 골드 랭크 돌려 내가 시작할게 얘들아 지은이 2명을 잡고 있는데 다같이 아냐 der 아 이 사람은 내 칼날부리는 아 내꺼야 너 나한테 왜그래 너 나랑 적팀이지 이 씨부리 야 너 나랑 적팀이지 너 스파이지 내가 너무 억울하게 졌는데 그 때 야 도레놔 야 도레놔 또 보내라 아니 치트키라니 왁이 얼굴 킹과 노틀 키스네 야 내가 쏠링 야 요즘 쏠링 돌렸잖아 야 솔직히 팀원보면 한 명은 좀 데리고 해도 되잖아 야 진짜 쏠링 답없어 나 매판마다 이상한 일을 봤나 미치고 있어 또 한국당에서 너도 결국 현지인이구나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되버린거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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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트킹 아니라 정상인을 한 명 데리고 할 뿐이야 나는 굉장히 단단해 아니 당당해 미친 단단하네 당당해 아니 당당당해 당당당해 야 그렇게 쓰면 내가 내가 교육시킨 것 같잖아 야 자 pag울 받은 받은 참 감사합니다.